연포갈비 연포갈비 오늘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생하고 양념인가? 이게 양념인데 생 여기 생하고 이 양념 여기 생 같이 밥 같은데 아빠서 진짜? 안 갔다 줄 거 아니야? 고기는 그냥 놔두고 가세요 제가 먹을게요 아니요 이렇게만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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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응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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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먹을래. 원래 뭐 끓인것부터 먹는다. ㅁㅂ ㅅㅂ 네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 ㅋㅋㅋㅋ ㅎㅎㅎㅎㅎㅎㅎ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잘 씁니다. 완전 먹네. 진짜 맛있어요. 염포갈비. 염포갈비래요, 염포갈비. 고기 도둑놈이네. 오, 염포갈비. 맛있네, 진짜. 올만하네. 불서가 기다린다니잖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고기. 완전 고기도 좋아. 이런 고기. 내가 남 us. 왠만해서 고기 안 먹거든요. 이 고기가 진짜 제가 만든 그릴보다 더 맛있네. 연포갈비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수원에 있는 연포갈비인데 모처럼 웰차키 오늘 들어왔는데 보여 보니까 진짜 고기도 없는 놈이네 양도 엄청나요